지금부터 인덱스트 DB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이 수업은 자바스크립트 수업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자바스크립트를 모르신다면 이 수업을 들으실 수가 없습니다. 먼저 자바스크립트 공부하시고 참여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또 인덱스트 DB는 데이터베이스예요. 데이터베이스를 전혀 모르신다면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큰 그림을 그려주는 전혀 어렵지 않고 25분밖에 되지 않는 이 수업을 먼저 보시고 참여하시는 게 좋지만 바로 인덱스트 DB를 하고 싶다. 그러면 그냥 여기서부터 시작하시면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웹브라우저에 정보를 저장할 수는 없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기본적으로 웹브라우저에 사용자의 정보를 저장하는 것은 상당히 제한적이었거든요. 왜냐하면 해킹의 위협이라든지 이런 보안상 이슈 때문입니다. 웹브라우저에 정보를 저장하면 뭐가 좋을까라고 생각해보면 클라이언트, 서버 모두 저은점이 많아요. 일단은 속도 면에서 장점이 있겠죠. 어떤 사용자의 정보를, 애플리케이션에 필요한 정보를 서버에다가 저장하지 않고 클라이언트에 저장해놓으면 다음에 그 정보가 필요할 때 바로 컴퓨터에서 꺼내면 되니까 네트워크를 통하지 않잖아요. 그러면 훨씬 더 빠르게 데이터를 가져올 수 있겠죠. 또 오프라인에서도 데이터를 사용할 수 있는 장점도 있겠죠. 자연스럽게 속도가 높아지면 비용도 절약되는 것이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특징, 사용자의 정보가 서버로 전송되지 않으니까 사용자의 정보가 안전하게 클라이언트에 보관된다는 것도 역시나 이렇게 브라우저에 직접 데이터를 저장하는 것의 장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기술들이 브라우저에 정보를 저장하는 기술들일까요?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몇 가지만 뽑아왔습니다. 자, 첫 번째로는 쿠키라는 게 있어요. 그리고 로컬 스토리지라는 게 있고 그리고 인덱스트 DB라는 게 있습니다. 자, 이 중에서 쿠키는 굉장히 오래됐고 로컬 스토리지나 인덱스트 DB는 비교적 최근에 나온 기술입니다. 하지만 충분히 많은 브라우저에서 사용할 수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 기술을 사용하는 데는 문제가 없습니다. 자, 일단 저장 공간 측면에서는 쿠키는 데이터를 조금밖에 못 넣어요. 자, 로컬 스토리지는 쿠키보다는 많은 데이터를 넣을 수 있는데 5메가바이트가 한 개입니다. 자, 인덱스트 DB는 브라우저마다 정책이 다릅니다. 왜냐하면 데이터를 많이 저장할 수 있거든요. 일단 크롬은 이 컴퓨터의 저장 장치의 80%까지 저장할 수 있는 걸로 알려져 있어요. 그런데 이런 정책은 계속 바뀔 수 있는 거 아시죠? 그래서 참조만 하시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인터넷 익스플로어 10 이상의 버전에서는 250메가바이트까지 저장할 수 있고 10메가바이트를 초과할 때마다 알람이 떠서 사용자에게 알려준대요. 저도 확인을 못했습니다. 파이퍽스는 50%만 쓸 수 있고 사파리는 201기가바이트를 사용할 수 있는데 추가가 필요할 때마다 200메가바이트씩 사용자가 허용하면 용량이 늘어난대요. 저도 확인을 못했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의 중요한 특징 이렇게 여러분이 데이터를 컴퓨터에 저장하면 그 서버와 접속할 때마다 어떤 애는 저장된 데이터를 서버로 보내요. 네트워크의 포함이라고 제가 표현했는데 그게 누구냐? 쿠키가 그래요. 쿠키는 정보를 브라우저에 저장을 해놓으면요. 그 웹사이트에, 저장했던 웹사이트에 방문할 때 그 서버로 저장되어 있는 쿠키를 전송합니다. 바로 이러한 특징을 이용해서 인증과 같은 작업에서 쿠키를 많이 사용하죠. 자, 그 다음에 로컬 스토리지의 경우에는 포함이 안되고요. 인덱스트 DB도 포함이 안됩니다. 바로 이러한 특징 때문에 쿠키는 데이터가 많으면 서버랑 통신할 때 굉장히 부담스러운 일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쿠키는 데이터를 소량으로 유지할 수밖에 없는 거죠. 자, 그리고 저장할 수 있는 데이터 타입도 다릅니다. 쿠키는 문자 열만 저장할 수 있어요. 로컬 스토리지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저장할 때 제이슨 같은 걸로 저장했다가 꺼낼 때 이제 다시 풀어 해치면 원래 데이터 타입으로 바뀌겠지만 기본적으로는 문자 열만 저장이 됩니다. 하지만 인덱스트 DB는 아주 편리하게 어떤 데이터 타입도 저장할 수 있어요. 동작 방법도 서로가 다른데요. 쿠키나 로컬 스토리지는 동기식이에요. 그리고 인덱스트 DB는 비동기식이기 때문에 성능이 인덱스트 DB가 훨씬 더 빠르게 여러분들이 구현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가가 있어요. 어려워요. 그래서 난이도가 어떻다고요? 얘들은 쉬운데 인덱스트 DB는 비동기식이기 때문에도 어렵고 그리고 기능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로컬 스토리지나 쿠키에 비해서 훨씬 더 어렵습니다. 자 그럼 인덱스트 DB와 기존의 다른 기술들의 차이점을 우리가 살펴봤으니까 지금부터 우리 한번 시작해 보자고요. 자 그럼 우리 수업이 본격적으로 시작하기에 앞서서 우리가 만들려고 하는 애플리케이션 예제가 어떻게 동작하는지를 먼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애플리케이션은 인덱스트 DB를 이용해서 데이터를 브라우저에 저장할 거예요. 리로드해도 데이터가 유지가 됩니다. 자 이때에 글을 쓰고 읽고 수정하고 삭제하는 기능을 갖추고 있는 애플리케이션을 만들어 볼 겁니다. 자 이 애플리케이션 한번 동작을 시켜 볼 건데요. 자 오른쪽 클릭해 보시면 검사 버튼이 있습니다. 저 버튼을 클릭하면 개발자 도구가 뜹니다. 자 이 개발자 도구에서 애플리케이션이라는 탭을 클릭하면요. 인덱스트 DB라고 하는 섹션이 있는데 저거는 인덱스트 DB를 이용해서 저장한 데이터들을 열람하고 관리할 수 있는 화면이 저기에 모여 있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제가 리로드를 하고 그리고 이 인덱스트 DB를 이렇게 보면은 오픈 튜토리얼스라는 이름의 데이터베이스가 만들어졌습니다. 저건 이제 이 애플리케이션이 맞는 거고요. 자 여기 토픽스라고 하는 데이터 스토어라고 하는 곳에 실제로 데이터가 저장이 되는데 제가 데이터를 한번 추가를 해보겠습니다. add 버튼을 누르면 보시는 것처럼 제목을 물어보죠. 저는 html이라는 이름의 제목과 html is OOO이라고 하는 본문을 작성을 해서 확인 버튼을 누르면 이 데이터가 인덱스트 DB의 토픽스라고 하는 오브젝트 스토어라는 것 안에 저장이 됩니다. 자 저장했고요. 리로드 한번 보시는 것처럼 지금 제가 추가한 데이터가 저장이 됐습니다. 자 이 데이터는 페이지를 리로드해도 그래도 유지가 되는 걸 볼 수 있죠. 자 이 상태에서 ex-c 버튼을 누르면 아래쪽에 콘솔 창이 뜨는데요. 자 지금 제가 추가한 데이터를 한번 리스트로 표현해 볼까요? 클릭하면 보시는 것처럼 배열이 나오는데 이 배열 안에 우리가 방금 추가한 데이터가 들어가 있습니다. 데이터를 하나 더 추가해 볼까요? 자 CSS, 바디는 CSS is OOO으로 합니다. 자 우리 리스트 버튼을 클릭해 보시면 데이터가 이렇게 잘 적재되어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페이지를 리로드하고 리스트를 다시 클릭해도 데이터는 남아 있죠. 자 그 다음에 데이터를 한 건만 가져오고 싶다. 이를테면 아이디가 1인 데이터만 가져오고 싶다. 그러면 get 버튼을 누르고 여기서 1이라고 하고 확인 버튼을 누르면 보시는 것처럼 아이디가 1인 데이터만을 가져왔습니다. 자 그리고 수정도 할 수 있고 삭제도 할 수 있어야겠죠. 자 수정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업데이트 버튼을 누르고 아이디가 1이라고 하면 제목을 어떻게 바꿀 거냐고 물어보죠. html5로 바꾸고 바디도 html5 is OOO으로 바꿨습니다. 자 그리고 get 버튼을 눌러서 아이디가 1번인 데이터를 출력해 보면 자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데이터가 잘 바뀐 것을 볼 수 있죠. 자 삭제도 한번 해볼까요? 자 아이디가 1번인 데이터를 삭제하겠다라고 하고 리스트를 클릭하면 자 여기 보시는 것처럼 아이디가 1번인 데이터만 삭제가 됐고 나머지는 남아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제가 예제를 준비해 놨는데요. 자 여기 있는 이 주소 있죠? 저 주소를 직접 입력하고 들어오시면 방금 보셨던 애플리케이션에 예제 코드가 있습니다. 저기 있는 코드를 카피해서 여러분의 편집기에 붙여넣기 해서 실행하시면 돼요. 자 저는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에다가 저 코드를 가지고 와서 이름을 index.html 이라고 했고요. 이 코드를 실행을 시키는데 여러분이 이 파일을 브라우저로 직접 여시면 실행이 안 됩니다. 안타깝게도 어떻게 해야 되냐? 웹서버를 이용해서 실행하셔야 돼요. 웹서버를 이용해서 실행하는 방법은 우리 수업의 범위를 벗어나지만 간단하게 제가 쓰고 있는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 기준으로 설명을 드리면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에서 확장 기능 중에서 라이브 서버라는 게 있어요. 라이브 서버라는 플러그인을 설치를 하시면 웹서버 기능이 활성화가 됩니다. 라이브 서버를 설치하시고 오른쪽 클릭해서 여기에서 오픈 위드 라이브 서버라고 하면 현재 페이지가 웹서버에 의해서 실행이 됩니다. 보시는 것처럼 127.0.0.1이라는 IP를 통해서 열리게 되죠. 그러면 얘를 이제 사용할 수 있게 돼요. 파일로 직접 열면 동작을 하지 않을 겁니다. 우리의 코드는 이렇게 생겼는데요. 여러분이 수업을 참여하실 때 한 줄 한 줄 타이핑하시려면 좀 힘들고 실수도 많이 생기잖아요. 제가 드린 코드를 이렇게 주석 처리를 해보시는 거예요. 이렇게 주석 처리를 하고요. 그리고 수업 진행하면서 주석을 하나하나 해제하시거나 그 밑에다가 타이핑을 따라 하시면서 수업을 따라오시면 훨씬 더 원활하게 실습에 참여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가 저장하고자 하는 데이터가 어떻게 생겼는지를 먼저 한번 볼까요?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생겼습니다. 식별자로서 아이디가 있고요. 그리고 제목, 타이틀, 그리고 바디 그리고 언제 생성했는지를 알려주기 위한 데이터 뉴데이터로 데이터 객체를 저장하고 있습니다. 이런 데이터가 한 건이 아니라 여러 건의 데이터가 필요하겠죠. 이걸 어떤 틀에 따라서 저장이 되는지를 좀 볼게요. 방금 보셨던 그 객체가 여기 있는 거고요. 지금 객체가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가 있죠. 그 여러 개의 객체들을, 여러 개의 데이터들을 연관된 것들끼리 그룹핑하는 그릇이 오브젝트 스토어예요. 오브젝트 스토어는 여러 개가 존재할 수 있고요. 그리고 그 오브젝트 스토어들을 또 그룹핑해서 묶는 가장 최상위의 수납 상자가 바로 데이터베이스입니다. 그래서 우리 데이터베이스를 만들고 오브젝트 스토어를 만들고 거기에 오브젝트를 저장하고 읽고 수정하고 삭제하는 방법을 살펴보는 것이 우리 수업의 순서입니다. 제일 먼저 하셔야 될 것은 데이터베이스를 만드는 거예요. 인덱스 DB에서 데이터베이스를 만들 때는요. 인덱스 DB에 오픈이라고 하는 함수를 호출하면 첫 번째 파라미터로는 데이터베이스의 이름 우리는 오픈 튜토리얼스라는 이름의 데이터베이스를 만들 거고요. 두 번째 파라미터로는 버전을 입력하는데 저 버전에 대한 얘기는 지금 하는 것보다는 나중에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게 여러분이 오픈이라는 함수로 호출하면 그 즉시 데이터베이스가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데이터베이스를 만드는 데는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말하자면 대기 번호 같은 걸 뽑아주는 겁니다. DB 리케스트라는. 그럼 이 DB 리케스트라고 하는 것에 여러분이 이렇게 이벤트를 추가하는 거예요. 어떤 이벤트? 석세스. 즉 데이터베이스를 생성하거나 또는 데이터베이스가 이미 존재한다면 그 데이터베이스를 열거나 이러한 작업들이 끝났을 때 이 두 번째 파라미터로 전달한 저 콜백 함수가 호출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호출된 콜백 함수의 이벤트라고 하는 저 파라미터에 타겟을 하게 되면 이벤트 타겟은 누구를 가리키냐? 이 DB 리케스트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 DB 리케스트가 갖고 있는 리조이트를 통해서 생성된 데이터베이스에 액세스할 수 있는 레퍼런스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저는 그 레퍼런스는 우리 애플리케이션에서 전역적으로 사용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DB라는 이름을 줬고요. 그리고 이 바깥에서 레퍼런스를 이용해서 DB라는 변수를 선언해서 전역적으로 저 데이터베이스 레퍼런스에 접근할 수 있는 변수를 만든 겁니다. 여러분이 만든 데이터베이스를 확인할 때는요. 개발자 도구 브라우저의 개발자 도구에서요. 애플리케이션으로 들어가서 인덱스트 DB에 보면 여기 OpenTutorials라는 이름의 무언가가 존재하죠. 저게 바로 우리가 생성한 데이터베이스입니다. 여러분이 데이터베이스를 다 지워버리고 싶다. 그러면 Delete Database를 클릭해서 데이터베이스를 삭제할 수 있어요. 우리 데이터베이스를 만들었으니까 그 다음 해야 될 것은 오브젝트 스토어를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오브젝트 스토어를 어디에 만들어야 되는가? 이건 상당히 좀 까다로운 문제인데 한번 잘 들어보세요. 오브젝트 스토어는 서로 연관된 데이터 다시 말해서 객체를 그루핑하는 수납상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브젝트 스토어는 만들면 계속 재사용하시면 돼요. 마치 데이터베이스처럼 그러면 오브젝트 스토어를 우리가 여기 있는 이 석세스라고 하는 저 이벤트 안에서 오브젝트 스토어를 만들면 될까요? 안 돼요. 왜냐? 이 석세스는 실행할 때마다 실행되기 때문에 그러면 어디에다가 실행하면 좋을까요? 바로 업그레이드 업그레이드 리딧 이라고 하는 이벤트가 호출될 때 그 안에서 오브젝트 스토어를 만드는 게 제일 좋습니다. 업그레이드 리딧 이라고 하는 저 이벤트는 이름을 보시면 아시겠어요? 이건 뭐냐면 이 데이터를 업그레이드 할 필요성이 있을 때 실행되는 이벤트예요. 일반적인 서버 클라이언트 구조의 데이터베이스 MySQL, Oracle 이런 데이터베이스와 인덱스 DB의 차이점을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일반적인 데이터베이스는 서버의 데이터가 조장이 됩니다. 그리고 클라이언트는 그냥 껍데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데이터베이스의 구조가 바뀐다. 그러면 서버 쪽의 데이터베이스 하나만 바꾸면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인덱스 DB는요. 각각의 데이터 그리고 데이터가 저장되는 구조들이 어디에 저장돼요? 각각의 브라우저에 저장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사용자가 1억 명이면 이렇게 데이터베이스가 사용자의 브라우저마다 존재하는 거예요. 그럼 어떤 문제가 있냐면 이 사용자의 브라우저에 분산돼서 흩어져서 존재하는 데이터베이스들을 우리가 질서정연하게 업데이트하는 업그레이드하는 것이 변화시키는 것이 쉬운 일이겠어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인덱스 DB에서는 버전이라는 개념이 있는데 바로 저 오픈 함수의 두 번째 파라미터가 버전이에요. 지금 우리는 버전 1이고요. 나중에 여러분 데이터베이스의 구조를 바꾸거나 이런 작업들이 필요할 때 저 버전을 2로 바꿔서 실행을 시키면 이 버전이 바뀔 때마다 업그레이드 니딧이라고 하는 저 함수가 그때만 호출됩니다. 자, 한번 볼까요? 제가 이 석세스, 업그레이드 니딧 이것을 실행되는 것들을 한번 화면에 찍어볼게요. 자, 이렇게 했고요. 애플리케이션에서 데이터베이스를 지우고요. ESC를 눌러서 콘솔을 켰고요. 여기서 리로드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보시는 것처럼 업그레이드 니딧 그리고 석세스가 떠요. 즉, 업그레이드 니딧이 한번 실행됐고 석세스도 실행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리로드를 해보면 그 다음부터는 석세스만 실행됩니다. 실행할 때마다 석세스만 되고 업그레이드 니딧은 실행되지 않아요. 언제까지. 여기 있는 버전이 업그레이드돼서 현재 우리가 보고 있는 브라우저의 마지막 버전과 소스 코드의 최신 버전이 일치하지 않을 때 업그레이드 니딧 이벤트가 그때 실행되는 겁니다. 자, 리로드 한번 해볼까요? 실행해보면 보시는 것처럼 업그레이드 니딧이 실행되고 그 다음에 석세스가 실행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업데이트 니딧이라고 하는 함수는 오브젝트 스토어를 만들기의 최적의 장소예요. 왜냐? 버전이 업데이트 될 때만 버전이 올라갈 때만 실행이 되니까 자, 그래서 우리가 오브젝트 스토어를 만드는 코드 그건 어디 있냐? 자, 여기에 보시면 이 코드를 실행하면 얘가 어떻게 돼요? 이벤트 타겟이 db 리퀘스트고 db 리퀘스트 리조이트 값이 우리가 오픈한 db라고 했죠? 그래서 db의 레퍼런스를 가져왔습니다. 자, 그리고 그 db 레퍼런스에 createObjectStore라는 함수를 호출하면서 이 함수의 첫 번째 파라미터로 topics라고 주면 topics라는 이름의 오브젝트 스토어가 만들어져요. 자, 그 다음에 keepPath라고 하는 것과 autoincrement라는 값은 뭐 생략 가능하지만 굳이 생략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여러분이 만든 또 여러분이 저장하려고 하는 그 객체에서 id라고 하는 프로퍼티를 그 객체에 식별자로 사용하겠다라는 선언을 하신 거예요. 그리고 autoincrement라고 하는 것을 true로 주면 오브젝트 스토어에 객체가 추가될 때마다 id 값의 값이 자동으로 일식 증가돼서 중복되지 않는 식별자를 만들어주는 편리한 옵션입니다. 자, 그럼 이렇게 하고 한번 실행을 시켜볼까요? 자, 일단은 OpenTutorials를 선택하고 삭제를 시켰습니다. 자, 그리고 리로드 한번 해볼게요. 자, 리로드하면 여기 있는 이 OpenA에서 OpenTutorials라는 데이터베이스가 생성됐고요. 자, 업그레이드 닛잇이 최초 1회 실행되면서 이 Topics라고 하는 오브젝트 스토어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자, 클릭해보면 Topics가 생성된 걸 볼 수 있죠. 그리고 이 Topics의 아이디 값이 식별자가 될 것이다. 라는 것이 여기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가 오브젝트 스토어를 만들었으니까 이제 오브젝트 스토어에다가 데이터를 다시 말해서 객체를 추가해봅시다. 자, 이때 이 트랜잭션이라고 하는 장벽을 넘으셔야 되는데 이거 장벽을 처음부터 넘는 건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건 이제 후속 수업을 통해서 제가 소개해드릴 기회가 있으면 소개해드리고요. 지금 여러분은 그냥 패턴화해서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여기에 Topics 오브젝트 스토어에 데이터를 추가하고 싶다. 그러면 이렇게 생긴 코드를 그냥 카피앤페스트에 쓰세요. 다만 여러분이 Topics 오브젝트 스토어를 쓸 거기 때문에 첫 번째 파라미터로 Topics를 주고요. 그리고 여러분은 추가를 할 거잖아요. 추가는 Write거든요. 쓰기 기능을 하는 경우에는 ReadWrite라는 값을 두 번째 파라미터로 주면 됩니다. 만약에 데이터를 읽어오겠다. 읽기 작업만 한다. 그러면 ReadOnly를 쓰시면 성능을 높일 수 있어요. 그리고 쓰기까지 하는 경우엔 ReadWrite 쓰시면 되고요. 그리고 오브젝트 스토어에 Topics라고 입력하시면 이 코드에 의해서 Topics의 데이터를 추가할 수 있는 Topics에 대한 Topics 오브젝트 스토어에 대한 레퍼런스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레퍼런스에서 Add라는 함수를 호출하면 저 함수의 파라미터로 들어가는 객체가 저 오브젝트 스토어에 저장되는 거예요. 저는 타이틀과 바디 값이 필요하니까 타이틀은 사용자한테 입력을 받는 거죠. 프롬프트로. 바디도 프롬프트로 사용자한테 입력을 받아요. 그렇게 해서 객체를 만들고 그 객체를 오브젝트 스토어, Topics 오브젝트 스토어에 Add 시킵니다. 그렇게 Add를 하게 되면 즉각적으로 데이터가 추가되는 것이 아니라 이 인덱스 디비는 우리한테 대기 벨을 준단 말이에요. 우리 커피숍 같은 데 가면 주는 거 있잖아요. 그거랑 똑같은 걸 주는데 거기다가 여러분이 똑같이 아까 데이터베이스 오픈하듯이 석세스 이벤트를 설치하면 쓰기 작업이 끝났을 때 이 코드가 실행이 됩니다. 그러면 쓰기 작업이 끝나고 여러분이 추가적으로 해야 되는 일들을 여기서 진행하시면 되는 거죠. 이때의 이벤트 타겟이라고 하면요. 이거는 Add Request 저기 있는 저 대기 벨 저거고요. 거기에 리조이트라고 하게 되면 우리가 추가한 이 오브젝트 있잖아요. 그 오브젝트가 오브젝트 스토어에 저장되고 나서 식별자가 생기겠죠. 아이디 값 그 아이디 값이 리조이트 값이 됩니다. 그럼 여러분은 그 아이디 값을 통해서 추가적으로 해야 될 일을 실행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한번 실행시켜 볼까요? 한번 Add를 해볼까요? Add 자, 타이틀을 물어보죠. 이거 프롬프트 때문입니다. HTML, HTML, EZ, OOO 하고 확인 누릅니다. 오픈 튜토리얼스 밑에 Topics Object Store에서 리프레시를 해보시면 보시는 것처럼 데이터가 이렇게 추가가 됐고요. 이 데이터 중에 아이디라는 거 우리가 만든 적이 없잖아요. 이거는 키패스를 지정했기 때문이고 오토 인크리먼트를 했기 때문에 값이 1씩 자동으로 증가됩니다. 그리고 이게 식별자라고 우리가 달려주고 있죠. 그리고 데이터를 추가했더니 어떻게 돼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 이벤트 타겟 리조이트의 값이 여기 이렇게 표시된 거예요. 데이터 하나만 더 추가해 볼까요? CSS, CSS, EZ, OOO, 엔터 치고 리프레시를 해보면 데이터가 추가됐고 지금 추가된 데이터의 식별자가 E가 이렇게 출력됐는데 역시나 리조이트의 값의 결과입니다. 우리 추가를 했으니까 이번에는 읽기를 한번 해봅시다. 읽기 할 때도 똑같습니다. 트랜잭션을 통해서 Topics Reference를 찾아오셔야 돼요. 여기 보시면 여기는 코드 보시죠? 이때 차이점을 리드온리로 했다는 거예요. 왜요? 읽기를 할 거기 때문에 읽기 전용으로 하면 성능이 더 좋다고요.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필요한 거는 우리가 지금 읽고 싶은 글의 아이디 값을 물어보는 UI가 필요하죠. 이렇게 물어보는데 사용자가 입력한 데이터는 기본적으로 문자 열이기 때문에 그것을 숫자로 컨버팅하는 넘버로 감싸서 아이디 값을 얻어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스토어에서 Get이라고 하는 API를 이용해서 아이디 값을 식별자를 입력해주면 우리한테 대기 벨을 주죠? 그럼 거기에 이벤트를 설치합니다. 이렇게요. 그리고 성공했을 때 역시나 이벤트 타겟 리조이트를 호출하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볼까요? 여기서 Get 하고요. 여기다가 1이라고 하고 확인 버튼을 누르면 보시는 것처럼 아이디가 1인 글을 가져오는 걸 볼 수 있어요. 우리가 데이터를 한 건만 가져오는 것도 필요하지만 여러 건의 목록을 가져올 때도 있잖아요. 그땐 어떻게 하냐? 이때도 마찬가지로 트랜잭션에서 오브젝트 스토어를 가져옵니다. 그리고 이 스토어에서 Get All이라고 하는 API로 호출하면 모든 데이터를 다 가져와요. 그리고 성공했을 때 리조이트로 데이터를 목록을 가져오실 수가 있습니다. 한번 해보면 우리 이 상태에서 리스트를 클릭해보면 이렇게 우리가 저장했던 데이터가 이렇게 들어가 있고요. 한 건 더 추가해볼까요? JS 리스트를 해보면 보시는 것처럼 지금 추가한 데이터가 이렇게 화면에 잘 표시되는 걸 볼 수 있죠. 한 가지 팁을 드리면 여러분 데이터가 많은 경우에 Get All을 쓰시면 안 되고요. 커서라는 걸 이용해서 여러분이 페이지로 분할해서 데이터를 가져오셔야 됩니다. 나중에 데이터가 많아지면 그 방법도 살펴보세요. 그럼 업데이트, 딜리트는 되게 쉬워요. 업데이트 할 때는 역시나 오브젝트 스토어를 이렇게 가져오고요. 그 다음에 API는 Put을 씁니다. 그런데 우리가 수정을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수정할 때는 이렇게 아이디 값을 명시해 주셔야겠죠. 그럼 저 아이디에 해당되는 글을 여러분이 수정한 내용을 입력해서 수정할 수 있고요. 그 작업이 끝나면 석세스 이벤트가 발생하고 여러분이 처리한 작업에 대한 후속 작업은 여기서 진행하면 되겠죠. 딜리트도 볼까요? 딜리트도 오브젝트 스토어를 만들면 되죠. 그리고 딜리트 API를 이용해서 아이디 값을 주면 삭제가 되고 삭제 작업이 모두 끝나면 이렇게 이벤트가 호출됩니다. 이렇게 해서 CRUD 크리에이트 리드 업데이트 딜리트 기능을 모두 살펴봤습니다. 그럼 이제 잔가지들을 좀 살펴보고 수업은 서서히 마무리하겠습니다. 일단 우리가 석세스 됐을 때 처리하는 것도 중요한데 에러가 발생했을 때 예외 상황을 처리하는 것도 중요할 거 아니에요? 그때는 이렇게 에러라는 이벤트를 설치해서 에러를 여러분들이 핸들링 하실 수가 있고요. 이거는 오픈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여기는 add 또 get 또 put 이런 다른 작업들에서도 에러를 석세스처럼 설치해서 사용할 수 있다는 것도 여러분들이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살펴볼 것은 버전 관리예요. 어떻게 이 데이터베이스를 분산되어 있는 데이터베이스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는가 이 버전을 통해 하는데요. 여기 있는 이 버전을 제가 3일화 했는데 이걸 1로 다시 바꾸겠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오브젝트 스토어를 지웠다가 지우고 다시 이제 만들 건데요. 여기 있는 버전이 1이면 올드 버전은 올드 버전은 업그레이드 ddc 실행이 되면 올드 버전은 0부터 시작합니다. 즉 업그레이드 ddc 실행이 됐는데 올드 버전이 0이다. 그러면 최초로 실행이 됐다는 뜻이에요. 자 올드 버전 주석 해제했고요. 그리고 올드 버전이 1보다 작다면 즉 0이라면 예 도픽스를 만든다. 라고 이렇게 처리를 한 겁니다. 자 근데 여러분이 이렇게 운영을 해보니까 도픽스가 하나 더 필요해요. 그래서 도픽스 2를 만들고 싶다면 이게 데이터베이스의 구조를 바꾸는 일이잖아요. 그러면 버전을 하나 올려줘요. 그러면 업그레이드 ddc 호출이 되겠죠. 자 그럼 여기 있는 코드를 카피해서 제가 여기다가 붙여넣기 하고 이 부분을 2로 처리하고요. 그리고 이거를 도픽스 2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 이때에 이 애플리케이션에 처음 접속하는 사람은 올드 버전이 0이겠죠. 자 그 사람은 이 이 부문에 걸리나요? 걸리죠. 그러니까 도픽스 2가 만들어질 것이고 여기엔 걸리나요? 0이니까 걸리죠. 그럼 여기 토픽스 2도 만들어지겠죠. 만약에 접속한 사람의 사람이 이 버전 2가 되기 직전인 버전 1에서 마지막으로 방문했던 사용자라면 올드 버전 1일 테니까 이거는 폴스가 되니까 이 부분은 건너뛰겠죠? 이보다 작으니까 이 토픽스 2가 실행이 되겠죠. 즉 이미 자기가 갖고 있는 토픽스를 만들지 않고 자기가 갖고 있지 않은 토픽스 2만 추가할 수 있도록 우리가 코딩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자 만약에 여기 있는 게 아이디가 3이다. 그러면 여기 여러분은 이걸 패턴화해서 생각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올드 버전은 3보다 작을 때 여기 있는 게 토픽 3를 하게 되면 직전에 방문했던 사람은 이것만 실행될 거고 최초로 방문한 사람은 여기 있는 것들이 다 실행이 되니까 우리 애플리케이션이 필요로 하는 요구하는 오브젝트 스토어들을 모두 갖춘 상태로 시작할 수 있게 되겠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인덱스 DB에서 크리에이트 리드 업데이트 딜리트 하는 방법과 그리고 버전 관리하는 방법까지 살펴보셨습니다. 자 여기까지 오신 거 축하드립니다. 자 앞으로 인덱스 DB 관련해서 더 많은 내용들이 실제 써보시면 필요하실 거예요. 자 지식지도 서마을로 오시면 인덱스 DB에 대한 후속 수업도 마련해 놓겠습니다. 그때까지 안녕히 계시고요. 후속 수업에서 뵐게요. 축하합니다. 고맙습니다. 축하합니다.